네 안녕하십니까 네튜인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294일째 되는 날에 아침 일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당진에서부터 예산과 서산 사이 상공에 걸쳐있는 붉은 아침 일출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저시각은 약 7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6시 한 50분에서 지금 7시 사이입니다 이야 어쩝니까 아직 어둑한 마을의 모습이 은은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요 와 정말 이렇게 예쁜 저녁노을 또 처음입니다 이야 햇살도 쫙 이렇게 펼쳐 햇살도 이렇게 쫙 펼쳐 올라가고 있구요 구름 좀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 일출 풍경 충남 서산하늘 당진하늘 예산하늘 되겠습니다 불타는 충남 서산의 아침 일출 장면 10월 21일 24년 10월 21일 목요일 목요일 6시 50분에서 일곱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야 저기 드디어 빗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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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환상적이다 아주 아 이제 해가 또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야 와 원더풀 눈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현장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야 아침 햇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이야 귀가 참이다 아주 와 감사합니다 아 아 아